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순진하면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 살면서도 야무지지 못하면 여러분들 혹독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나라를 완전히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도 걱정을 하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람들 보게 되면 너무 안심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선거를 장악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헌법을 바꿀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교육현장을 또 다 장악해가지고 교과서 다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국가교과서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또 하나의 예표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건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에서 고대사가 있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건현대사 역사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 그 건현대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살아 있고 학계에서 제 정리적 논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건현대사를 이 77%를 널려가지고 문정권을 옹호하고 김정은을 미워하고 이런 내용을 잔뜩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이 너무나 성장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과서를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됐네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정말 생각 깊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이름 요리해 먹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과서가 김정은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손을 전혀 안 댔다는 모양입니다. 손을 걸으면 왜 안 되냐?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손을 댔던 사람들이 다치니까 그러니까 장관이든 차관이든 공무원이든 간에 다 몸보신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학습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몸을 던져가지고 오른 일을 하려고 하는 장관, 차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공무원들은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있겠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감옥관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장관도 몸보신을 하고 차관도 몸보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먼저 문재인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미워하는 내용 김정은이 3대의 세습을 했지만 북한 경제는 좋아졌고 북한 사회에 긍적변적 변화가 있다는 식의 내용이 많다. 김정은 등장 이후에 기업활동 자율성은 더욱 확대했다. 개방정책을 펼쳤다. 남북은 종전선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등이 바로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그냥 세상을 뒤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이러면 속국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중국하게 이러면 나라도 넘길 거고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 자꾸 하기가 좀 싫던데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박사님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이 보이면 나도 긍정적이고 밝은 걸 하는 거죠. 뭐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은 다 키웠고 난 몰랑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난 몰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사람이 짐승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승사시키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문재인 정부들은 남북관계가 개선됐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나 두 정상회 부부 동반 백두산 등전사진을 싣고 있다. 이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 엉터리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 선동책자다. 조선일보가 교과서가 아니라 정치 선동책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근본적으로 고교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이 75에서 80%에 이른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불과 몇 년 전에 이를 역사 교과서에 신단한 것은 상식 밖이다. 좌파가 다수로 한 역사학계 교수들이 자신들의 정치 편견을 학생들에게 심으려는 것이 아닌가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줄이고 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사실만을 가르친 게 맞는다. 그러나 이 일을 교육부에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이지호 교육부 장관 그 사람들이야 뭐 여러분들 정치판에서 오래 놀았으니까 뭐 다 빠꾸미들일 거 아닙니까 다음 정권의 책자 비리는 절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부 밑에 차관들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교육부 출신들이 가능성이 높죠. 왜 내가 그걸 합니까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만 열심히 뭡니까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뭐죠 부산에 무슨 엑스포 여러분들 유치도 하고 그리고 뭐 둥실둥실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아무도 일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책 잡힐 일은 누구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잡힐 피해 먹겠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바꿔서 헌법도 다시 쓰고 역사 교과서 다시 쓰고 대법관도 다 갈아치우고 왜 젊은 날 그들이 받았던 교육이란 것이 세상에 옳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제도와 기관과 모든 법은 다 통치를 위한 수단이자 도구고 권력 쟁취와 권력 연장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만 잘 키우면 된다.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애들 다 키웠으니까. 뭐 그런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살았에 죽는 당대에 다 비용을 치르겠죠. 그냥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은 뭐 망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노년이 난 모르겠다. 노년이 얼마나 긴데요. 청장년이 아이고 내 아이들은 지금 대학 갔으니까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본인이 다 치르고 갈 겁니다. 지금은 무진장 오래 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안 죽습니다 사람이 잘 그러니 당대에 모든 걸 다 보고 갈 겁니다. 공병호가 그 부러지졌던 거 아우성 쳤던 거 경고했던 것을 그냥 당대에 고소한 비용을 다 치르겠죠. 공병호가 그 부러지졌던 거 공병호가 그 부러지졌던 거 그때로 다 치룰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조선일본 사슬은 나이가 좀 있는 분이 썼을 것이고 젊은 기자가 여러분들 데스크 칼럼을 썼네요. 김연주 기자입니다. 현재 고교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거에 열심히 공부했던 삼국시대 조선시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사나 80년대 민주화운동 등 최근 역사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권 홍보용으로 아이들이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사회를 그냥 기반부터 시작해서 뒤 없는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여러분들 역사 교과서를 다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주제를 놓고 보면 넷 중 셋 75% 작은 주제는 6가지 중에 20가지 77% 근현대사다. 이건 교과서가 아닌 거죠. 역사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세월이 많이 지난 거의 이견이 없는 것이 역사 교과서에 속해야 되는 거죠. 5000년사 한국사 가운데 150 남짓한 내용이 77%를 교과서에 차지하는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그 비중이 이명박 박근혜 때는 50% 줄었다가 윤재인 때는 77%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이 양반들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80% 90% 다르겠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박근수님처럼 참 말씀을 잘하셨네요. 부지런한 좌익세력, 게으른 우파세력. 이렇게 뭐 되는 거죠. 이거는 젊은 좀 이렇게 논설을 쓰신 분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쓰신 관련 같습니다. 뭐 고등학생들이 근현대사만 집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수도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민주화운동은 시시콜콜한 것 같이 아이들이 다 아는 겁니다. 성공한 거죠. 근현대사 부분은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배우고 어느 정권까지 교과서 실을 찌는 아무도 교육부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들이 몸을 다칠 일이니까. 보니까 김정은을 굉장히 미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네요.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